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문제는 교재를 참조하셔서 엑셀파일에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기본작업에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각각의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배점은 5점이구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과 3번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을 차지합니다.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문제에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둠 18포인트 굵게 이중 밑줄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홈의 글꼴 그룹에 가시면 글꼴을 도둠을 선택합니다. 맑은 고딕에서 목록 단추 누르셔서 도둠을 선택하시구요. 크기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굵게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행머리 글 1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신 다음 높이의 값을 30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서식작업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두번째 B4부터 B8셀, B9부터 B13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구요. A3부터 G3 영역에 대해서는 셀스타일 강조색 6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4부터 B8셀 선택,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B9부터 B13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한번 하시구요. 그 다음 A3부터 G3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의 스타일에 가시면 셀스타일에서 문제에서는 강조색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6을 선택하시구요.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F4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붙이시는데요. 0일 경우에는 꼭 0이 표시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4부터 F13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지정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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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한글로 원자를 입력합니다.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 다음에 원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서식인데요. G9셀에다가 최대 판매량이라고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하고요.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G9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메모 삽입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기존 사용자 이름이 있는데 선택하시고 따로 선택만 하시고 글자 입력하면 자동 지워져요. 최대 판매량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다시 한번 G9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를 클릭하고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그 다음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A3부터 G13 영역은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바깥쪽을 굵게 테두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문제 2점식에서 2호 10, 10점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별 성적처리 표에서요. 아이디 번호가 2로 시작하거나 2로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 쓰시면 되고요. 뭐 뭐 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가 필요합니다. 3D 프린팅 점수의 순위가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랭크점 EQ 함수 사용할 거고 순위를 구한 다음 그 값이 1부터 5라고 하면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되고 이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우리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할 거고요. 글꼴 색깔을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A4부터 H2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 라고 OR 함수 입력하시고 left 함수 입력하셔서 아이디 번호에 가서 F4 F4 두 번 눌러서 A열음 고정 행위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그 값이요 2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나셨으면 신표 두 번째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랭크 점 EQ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3D 프린팅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달러를 H열만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F4 F4 눌러서 H열만 고정하시고 신표 그 다음 H4부터 H20 영역을 선택해서 이 영역에서 몇 등인지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구한 다음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순위를 구한 값이 1등부터 5등이라고 하면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글께 할 거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아이디가 2로 시작하거나 또는요. 2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3D 프린팅의 순위를 구했을 때 5등 이내 1등부터 5등 안에 해당된 데이터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 내용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5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에서 8호 40점을 차지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올릴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성별이 여이고 직책이 매니저인 인센티브의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성별이 여이고 직책이 매니저인 평균. Average if에 s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그래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고 하면요. 1, 1, 10, 100, 1000.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예요. 뒤쪽에 반올림에서 0으로 채워지는 숫자가 4자리까지니까요. 마이너스 4라고 자리의 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함수 쓰신 겁니다. 먼저 계산 작업에 가셔서 첫 번째, 23셀을 선택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 if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Average if s가 붙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Average if s. 첫 번째는 Average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할 범위, 인센티브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심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성별이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에 가서 심표, 10을 찾겠습니다. 다시 심표 다음은 직책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직책을 선택하고 심표 직책은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Average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다가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라고 라운드란 암수 쓰실 거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1, 10, 100, 1000,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4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사실 아까 평균값이 반올림하고 막 할 숫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식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표 2에서 접수 일자의 월이 3월부터 5월은 정시, 9월은 수시, 그 외에는 공백으로 비고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 일자의 월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비고 K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월을 추출하겠다. 먼스 함수 쓰시고 그 다음 접수 일자에 가서 월을 구하면 현재는 4월이라고 구해지네요. 4가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월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요. 3월, 5월은 정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요. 만약에 함수가 if만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and나 다른 함수 사용하라고 하면 수식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if만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월을 추출한 값이 3과 같습니까? 그러면 정시 월을 추출한 값이 4와 같습니까? 그러면 정시 다시 월을 추출한 값이 5와 같습니까? 라고 각각을 나열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nd 함수가 없으니까 if 함수만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면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 조금 전에 월을 추출한 값이 3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정시라고 할 거고요. 신표 다시 if를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 신표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3 대신에 4로 수정하시고요. 4일 경우에도 정시 다시 컨트롤 V 하고요. 5일 경우에도 정시 다시 컨트롤 V 하고요. 9인 경우에는 좀 다르죠. 9로 바꾸시고요. 9인 경우에는 수시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이 풀을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개 작성하셨으니까 가로도 하나, 둘, 셋, 넷 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응시 여부와 지원 번호를 이용하여 결시율에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결시율은 응시하지 않은 셀 구한 다음에 전체 셀로 나누고요. 곱하기 100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하지 않은 셀은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구할 거고 전체 셀은 카운트 A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그 다음 그 값을 나눈 값에다가 곱하기 100 하고요.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산식을 구할 이 17 셀을 갖다 놓고요. 응시 여부 우선은 응시 여부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블랭크가 비어있는 셀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 17 셀을 커서 갖다 놓고 카운트 블랭크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응시 여부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괄호 닫으시고요. 슬래시 전체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A를 쓰시는데 카운트 A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시 여부가 아니라 지원 번호를 가지고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값 뒤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 N% 연산자 이용해서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N% 연산자 이용해서 퍼센트 문자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결시요를 문제에서 요구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표사에 승리 중 첫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게이머 명을 찾아서 제24셀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승리라는 영역 안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값을 찾아가지고 표사 영역 안에서 첫 번째에서 큰 값을 찾고 세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게이머 명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커서를 제24셀에 갖다 놓고 는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지 함수 입력하시고 범위가 G27부터 G24까지 선택하시고 신표 신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253이라고 구해졌습니다. 사실 253 찾아가면 마법사네요. 여기다 마법사라고 표시할 건데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 가서 신표 그 값을 표사에서 데이터 찾겠습니다. 신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세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FALS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마법사라고 값이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표 5의 주민등록 번호에서 하이픈 앞에 문자 열만 추출하여 생년월일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치함수를 통해서요. 하이픈 이 빼기가 하이픈이 입력된 위치를 구하실 거고요. 그 다음 구한 위치 값에서 지금 현재 예제로 봤을 때는 둘, 네, 여섯, 일곱 번째 있는데요. 라고 7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7이라는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이 하이픈을 여기 뒷부분을 뺄 수가 있겠죠. 하이픈을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섯 개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생년월일을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표 5에서 주민등록 번호에 하이픈 하이픈 빼기가 있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서치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는 하이픈 빼기를 찾겠습니다. 어디 가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 일곱 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주는데 주민등록 번호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까지 구하면 빼기까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글자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구해놓으시고요. D30에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저희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신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여섯 글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서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숫자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생년월일 숫자만을 하이픈 앞에 있는 숫자만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데이터 통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1, 표2, 표3에 작성된 제품명, 판매수량, 판매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표4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결과를 표시하고자 위치,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F9부터 H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표1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제품 명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브랜드 명은 아니고요. 제품 명부터 판매 금액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다시 표2에 가서 제품 명부터 판매 금액까지 선택하고 추가 표3에 가서 제품 명부터 판매 금액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체크를 꼭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2분기 판매내역에 값이 구해지는데요. 문제에서 제가 미처 확인하지 않았던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시면 되세요. 여기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파일 불러오시면 여기 제가 파일을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판매내역에 4월, 5월, 6월달에 각각의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파일은 제가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 여기에 평균이 아니라 합계라고 수정해 놔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표 내용입니다. 데이터표 문제를 잠깐 보시면 카페 10월 판매 수익표에 판매 수익은 매출액가 판매 온가 세금 인건비 임대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단가 판매 수량의 변동에 따른 판매 수익의 변화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수량 매출액 매출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판매 온가 그 다음 세금 쭉 계산해서요. 판매 수익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익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판매 단가와 그 다음 판매 수량 값의 변화에 따른 판매 수익을 표 형태로 작성하는 겁니다.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셀을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B10 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B10 수익을 연결해 놓으셨던 E4 셀을 선택하시고요. E4부터 J9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라고 있고요. 현재 현재 표는요. 행에 입력된 셀 가로에 입력된 데이터는 판매 수량에 대입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열에 입력된 세로에 입력된 판매 단가는 B3에 각각 대입을 시켜서 판매 수익의 결과를 여기 표 형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겁니다. 다시 행부터 다시 갈게요. 행은 수량이니까 B4 열은 판매 단가 B3 이라고 B4와 B3을 정확하게 각각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하나의 표 형태로 수량과 단가에 따른 판매 수익을 표 형태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매크로 문제는요. 두 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매크로 기록하시고 연결하시는 작업까지가 5점입니다. 첫 번째는 응시 번호별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되어 있고요. 합계 계산은 서류정형 곱하기 0.4 도하기 필기 도하기 실무전형 곱하기 0.6 도하기 면접 이 계산식을 통해서 합계를 구하실 거고요. 그 다음 지금 합계라는 매크로는 단추에 연결하실 거고 단추는 I3부터 J4 영역에 만들라고 했고요. 텍스트의 이름을 합계라고 이름을 단추의 이름을 합계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작업을 작성하기 위해서 매크로 작업시트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오셔서 컨트롤 삽입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단추의 위치는 문제에서 I3부터 J4 영역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I3부터 J4 영역에다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합계 입력하시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시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합계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제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G4셀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서류 전형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곱하기 0.4 라고 입력하시고 더하기 그 다음 T4셀의 필기 더하기 E4셀의 실무 전형 곱하기 0.6 을 입력하시고 더하기 F4 선택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합계를 구하실 수 있고요. 계산을 다 하셨다면 이미의셀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텍스트를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번째는 A3부터 G3 영역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자주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에 노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는 매크로를 서식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블록 하살표의 오각형에 연결하실 거고 I6부터 I7 영역에 텍스트는 서식이라고 입력해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블록 하살표의 오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I6부터 I6부터 J7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A3부터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A3부터 G3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로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자주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서식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오각형의 매크로 서식이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색깔 정도만 채우기 없음 한번 했을 때 서식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굵게 글꼴 색깔 자주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노랑의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두 번째 차트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용으로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에다가 차트 위에다가 표시하는데 A1셀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계열의 할인 금액 하나 요소를 선택하시고요. 계열 이름과 값을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세로축 제목에다가 금액이라고 세로 제목 입력하시고 차트 영역은 네온 효과와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타작업의 첫 번째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차트 요소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신 다음 A1셀을 선택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할인 금액 선택할 건데요. 할인 금액의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문제에서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기타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계열 이름과 그 다음 값을 표시하고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계열 이름 값 아래쪽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 세로는 금액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금액 입력하시고요. 새로 쓰기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선택하시고 우리 맞춤에 텍스트 방향 새로 맞춤에 텍스트 방향에서 세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효과에 가셔서 네온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차트 도구에 서식을 가셔서 도용 효과에 가셔서 네온을 선택하는 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파랑에 opt에 네온 강조색 1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 밑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문제에 나와있는 옵션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에서는 네온 효과는 보이지 않고 그 외적인 문제의 그림과 여러분의 실습한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